선생님, 그 카노사의 굴욕이랑 아비뇽 뉴스의 차이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되게 정중하게 올렸네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 항상 좀 같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표가 좀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항상 어떤 식으로 표가 나오냐면 내가 이거 색깔 잘 안 쓰는데 한번 써봐야지. 이렇게, 이렇게 노란 색깔이 있어요. 노란 색깔, 얘가 바로 이제 누구냐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황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한번 해볼까? 얘가 바로 뭐다? 교황이 됩니다. 어우, 컬러풀하고 좋네요. 자, 그러면 얘네들 상태 한번 같이 한번 볼까? 자, 봤더니 지금 이 시점은 원래 누가 높아? 황제가 높았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누가 치고 올라야 시작해요? 교황이 치고 올라야 시작하죠. 이게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에요. 황제였던 하이니 사세가 자기도 성직자를 임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황제가 교황에게 도전을 했다가 결국에는 교황이 아이, 그럼 너 파문. 그래가지고 어, 파문은 싫은데. 그래가지고 카노사 성에서 4일 동안 무릎 꿇고 빌었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황제가 결국 진 거고 교황이 부앙 올라가게 되면서 교황권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 교황이 정점이 온 이 사건. 이게 바로 십자군 전쟁이죠. 자, 십자군 전쟁으로 결국에는 음, 음, 교황 신의 뜻으로 했는데 이게 무슨 일? 전쟁 완전 짐, 그치?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비뇽이라는 프랑스에 있는 곳에 교황이 가둬지게 되는 사건이 바로 아비뇽 유수인데요. 이 아비뇽 유수가 일어나게 되면서 황제의 권한이 다시 커지게 되고 교황의 권한은 점점점 하락하는 이런 추세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이거는 교황이 이긴 거. 이거는 황제가 이긴 거. 그냥 이렇게만이라도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 정도로만 알아도 웬만해서는 그래도 문제 푸실 수 있고요. 이거 자체를 엄청나게 서술형으로 내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은 사실 아니거든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고 그럴 때 이러한 표가 나오니까 이 지점이 어느 사건이다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